1.2 블박차 가다가? 예, 이런 사고를 당합니다. 가다가, 가다가, 가다가. 하하... 가다가, 가다가, 가다가. 가다가, 가다가. 예, 몇 대 몇입니까? 100 대 0입니까? 블박차도 일부 잘못 있습니까? 투표... 시작. 그렇죠? 100 대 0이죠? 이럴 때도 블박차한테 잘못 있다고 하면 그건 아니죠? 그렇습니다. 100 대 0입니다. 학생들과 함께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 전에 다행히 정리해 주십시오. 가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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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가... 가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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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가... 가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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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가... 가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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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